오늘의 먹방은 포메인입니다. 포메인에서 뭐 먹나요? 메뉴 설명 서비스 주는 우리 병점점 포메인 좋아요 한번 먹어보실까요? 국물 국물 맛을 오늘 헤어스타일이 입시생들 나오는거에요. 어머님 감당하시겠습니까? 그 모습이네요. 저를 전적으로 밀어주세요. 니가 다시 한번 해봐요. 시작! 저를 전적으로 밀어주세요. 앞니는 어디 갔노? 앞니도 없는데 뭘 믿겠단지. 앞니 없어서 못 믿어. 진화는 뭐합니까? 엄마는 짠 할거에요. 짠 할거에요? 잠 기다리고 있습니까? 역시 우리 포메인에는 이게 숙주죠. 숙주 좋습니다. 우리 기무치 좀 있습니까? 기무치가 없어요. 김치요. 김치? 우리 김치.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있어야죠.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찍어볼까요? 먹방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. 다 여기 한번 보세요. 먹는다고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어요. 먹방에 주인공들 하나씩. 고기 떴느라 이거 봐요. 아주 유치원생인데 이거. 초등학교 한 2, 3학년쯤 돼보이네. 고기를 얼마나 입에 쑤셔넣는지. 아 한번. 아 한번. 아 한번. 맛있게 드세요. 넌 뭐 먹습니까? 소고기. 소고기. 맛이 어떻습니까? 맛있죠. 맛있습니까? 볶음밥은 어떻게 먹으면 맛있습니까? 그냥 고기 많이. 고기 많이 먹으면 맛있습니까? 정답입니다. 호호. 이야. 엄마 깐풍기까지 나왔네요. 좋습니까? 전결에 치워드릴까요? 네. 깐풍기. 깐풍기 좋습니다. 제가 우리 병점 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. 이야. 손이 가요. 손이 가. 깐풍기의 손이 가요. 깐풍기 안 매워요? 잘 먹는데. 깐풍기 어떤가요? 깐풍기. 눈 감고 먹어요. 오. 맛이 어때요? 좋아요? 주세요. 깐풍기 비주얼. 오. 쌀국수. 진아, 쌀국수도 먹고 있어요? 이야. 베트남 쌀국수예요, 이거. 군물이? 맛있다. 맛있어요? 와. 자, 이제 아빠도 먹어볼까요? 깐풍기부도 다 먹읍시다. 드셔봐, 자. 응. 흐흐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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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 짬뽕같이 짬뽕해. 잘 먹어서 먹어볼까요? 숙주와 함께 섞어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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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메. 점점점점. 됐어. 얼마나 잘 먹는지 싹싹 걸거든요. 이야. 야. 아, 이러다가 집안 싸움 날이다. 자, 우리 짠 한 번 한번 먹읍시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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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도님들 마요가 오셨다. 네 명이니까 네 명이네. 미션 컴플레티. 국물 싹 다 먹었어. 싹 싹 삐었습니다. 이거 김친구가 오셨다. 이거 김친구가 오셨다. 포 매이. 흐흐흐. 흐흐흐. 저기 김친구가 왔어.